일단은 조금 쉽게 끝낼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좋은 분위기에서 순간 조금 고비 때 못 넘겼던 게 조금 5세트까지 가는 요인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 선수들이 그래도 집중을 해서 승리는 가져왔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그 오늘 그런 생각 안 가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비가 마지막 5세트 때 수비가 됐을 때 그때 조금 오늘 이제 이겼다는 생각을 했어요. 거의 마지막 팀에. 일단 지금 서브 컨디션은 좋은 리듬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서브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서브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집중력만 안 이뤄졌으면 좋겠어요. 뭐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려고 조금 좋은 리듬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더 연습으로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은 성진인 것 같아요. 오늘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와주고 잘해주고 마지막에도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해줘서 정말 후배지만 고맙고 같이 승리를 만끽해서 너무 좋습니다. 일단은 다음 경기 또 우리 카드예요. 저희가 또 우리 카드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 선수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들어가야 경기가 잘 풀릴 것 같아요. 마음 편하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.